주방은 기름 연기가 많아서 찬장 안이 쉽게 더러워집니다. 안에는 이 알루미늄 접착식 기름방지 시트지를 샀습니다. 뒷면 메시 디자인으로 마음대로 재단 가능해요. 비스코스를 가지고 있으니 시트지를 떼어내 사용하시면 됩니다. 떼어내면 달라붙고 증정된 스크레이퍼로 가볍게 긁어주면 테이블이 바로 새로워집니다. 방화, 내열, 방수, 방이요, 얼룩을 닦으면 바로 지워집니다. 주방 벽, 찬장, 붓두막, 서랍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친환경, 무공해, 집안의 새로운 테이블 보호든 주방 개조든 모두 사용 가능합니다. 자체 접착제가 있어 붙이는데 힘들지 않아요. 사이즈는 마음대로 재단 가능해요. 방수, 기름 묻히지 않아요. 테이블이 노랗게 변하지 않도록 보호해요. 깨끗하고 관리가 쉬우며 떼어내면 흔적이 남지 않아 정말 편리하고 사용하기 좋아요. 제조사는 구매 후 마음에 들지 않거나 사용하기가 안 좋으면 무료배송으로 환불해드리고 한원의 비용도 들지 않게 할 것을 약속합니다. 관심 있으면 링크를 클릭해서 구매하세요.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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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